안녕하세요. 정원주택 이주창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경기도 부천시 삼정동에 위치한 한계동 5층 16세대의 신축필라입니다. 부천대장지구 SKR&D타운 수혜지로 실거주나 투자 모두 만족스러운 현장입니다. 7호선 부천시청역과 신중동역 사이에 있어 두 역 모두 집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한승으로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경인고속도로 부천IC를 5분 내외로 접근할 수 있어 서울 및 타도심으로의 접근성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이 매물은 어린자녀가 있는 가족분들에게 추천하는 매물입니다. 삼정초등학교는 직선거리 100m 이내 내동중학교는 400m 이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중원고등학교도 도보 10분 이내에 위치해 있어 초중고 학군이 밀집한 학생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흥시장은 도보 7분 8분 거리에 있고 중동신도시가 바로 옆이기에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이용이 편리하고 영화관과 대형공원, 워터파크 등 다양한 문화시설이 있어 문화생활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안내해드리고 있는 호수는 복층구조로 실평수 50평 방 5개와 테라스를 가진 매물입니다. 기준층 방색에 화장실 2개 발코니 구조이고 복층은 방 2개 테라스 구조입니다. 복층에도 주방이 있어 음식을 준비하여 테라스에서 좋은 분들과 삼겹살에 소주 한잔, 와인과 맛있는 음식 드시기에도 좋습니다. 고급스러운 타일 시공으로 분위기를 살린 거실은 널찍한 구조를 확보하였고 큼직스러운 창이 시공되어 개방감과 함께 채광도 좋습니다. 거실과 안방 중간방까지 시스템 에어컨이 총세대 설치되어 있고 넓은 수납장을 가진 주방은 양문형 냉장고 두 대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해 쓰임새가 좋습니다. 주차는 자주식으로 100%로 가능하며 바로 앞에 공영주차장이 있어 손님이 오실 때도 걱정 없이 주차 가능합니다. 실입주금은 담보만으로 6천만원 정도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담보대출과 비슷한 금리로 추가 신용대출도 가능하며 추가 신용대출까지 받는다면 5천만원 그리고 더 적은 실입주금으로도 입주가 가능한 매물입니다. 현재 정원주택 이벤트 진행 중으로 계약자 전원에게 이사비 지원과 입주 청소를 무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리지 못한 매물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매물들을 확보해 놓았으니 연락주시면 찾으시는 지역의 다른 매물들과 같이 비교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말 공휴일에도 정상근무 중이며 상담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허위 매물 과장 광고에 속지 마세요. 신축분양의 경우 고객님께 어떠한 수수료도 받지 않습니다. 지식인에서 이주창팀장을 검색하세요. 신축분양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됩니다.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와 계약하셔야 안전한 입주가 가능합니다.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